뭐냐면 지금 우리 가방 두 개는 본관에 있어요. 여기 가방 두 개를 찾아서 본관에 합류를 시킬 거야. 아, 그래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 위치가 어딘데 하자야? 그 위치를 내가 지금 모르니까 같이 본관으로 갔다가 그 저희 오빠, 광수랑 재석 오빠 시키지 마세요. 선배님, 저 지금 1층에 있습니다. 저한테 하고 시키면 돼. 221. 예스! 예스. 딱 비어있다. 여린이야. 어머. 여기 본관 다 왔다고 그래. 네, 본관이에요, 오빠. 네, 오빠.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. 네. 지금 여기 몇십 번이고 돌아다녔지만. 다시 한번 해 보자. 형! 이거 열리는 거 알아요? 어떤 거? 그게 열려요. 어? 어? 벽이 열린다고요. 알고 있었어. 형이 몰랐을 거 아니야? 아 이거 미는 거냐? 어? 이거 봐. 형! 내가 이렇게 다 여기까지 유도하고 이거 문 열리는 거까지 발견해. 차는 거고 성이 찼다. 이거였구나. 됐다. 형. 그렇지. 됐어. 이렇게. 형. 어차피 7개가 다 모여갈 수 있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나 이제 무리한테도 무리가 생긴 거야. 왜 죽을까. 지금. 그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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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먼저야. 아니 넌 뭐야. 아니 여기서 좀 도와준면 안 도와줘. 아니 그 가방 거 없는 편이야. 우리가 의심 깎는 사람 3명 중에 한 명을 뜯었잖아요. 빨간 팀도 하나 가시죠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지. 이게. 이게. 저는 가방을 총. 여섯 개를 확보했습니다. 여섯 개를 확보했다네. 아니 여섯 개를. 혼자 여섯 개를 확보했어요? 아니 왜 우리한테 비밀하고. 아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? 그랬습니까? 야 우리 두 개 있는 거 보인다. 다시 확인해보십시오. 그러면 저희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. 그래요. 그거 확인해보면 좀 불편하시거든요. 야 그거 확인해보면 불편하시니까.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. 동훈이랑 가라고. 오우. 형 왜요? 어디에 있나요? 가방이 있나 보나. 아 그래요? 네. 형 나라도 동훈이랑 가라고. 알았어. 아니야 동훈이랑 가라고. 아니야 동훈이랑 가라고. 아니야 동훈이랑 가라고. 아니야 동훈이랑 가라고. 내가 가라고. 내가 가라고. 아니야.